사모님 나오십니다. 아드님을 참 잘 키우셨네요. 부끄럽습니다. 사실 제 아들이지만 능력은 있는 놈입니다. 부모가 뒷받침을 못해줘서 그렇지. 죄송합니다. 저희가 진작에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저희 아들을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려주시고. 아드님을 잘 모르시다 보네요. 강의사 그 자리에 만족할 사람 아닌 것 같은데. 아 그거야 뭐 회사 윗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. 네 사실 왜. 아드님. 제가 한번 생각해보죠. 아니. 무슨 말씀이신지. 제 딸하고 결혼 생각해보겠다고요. 아드님한테 아무 말도 못 들으셨어요? 그렇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